수리산 영화사 법광보살 저만식 기도문 만물이 생동하는 5월 수리산 영화사 4부 대중들은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전지전능하신 법광보살님의 화신부를 조성하고 용화미륵부처님이 상주하시는 수리산 영화사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저만의식을 성스럽게 봉행하옵니다 법광보살님께서는 후세의 용화미륵부처님께서 연기에 의한 진리인 공사상을 일체 중생들에게 일러주기 위해 사바세계의 오심을 예지하십니다 오늘날 저희 일체 중생들은 용화미륵부처님으로부터 깊디깊은 공사상의 가르침을 받고 있사옵니다 이에 그 거룩한 예지를 이어받기 위해 법광보살님의 화신부를 모시고 용화미륵부처님의 성스러운 광명의 빛으로 저만 하옵니다 수리산 영화사 사부대중들은 용화미륵부처님의 광명의 빛에 의한 위신력으로 법광보살님의 화신부를 육안, 천안, 혜안, 법안, 불안, 시반, 천안, 무진안을 부디 성취하시어 그 눈이 청정하고 원만하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원하옵니다 용화미륵부처님의 화신부를 모아 간절히 기원하여 일요일지 led기